식사하셨나요 다들? 저는 초밥 포파하고 하려고 지금 빈속입니다 근데 빈속이 먹으면 더 안 좋지 않나? 더 못 먹지 않아요? 배고프다 왔다 아 X 됐어 와 이거 어떻게 먹어? 자 음식 50개 맞나 확인 좀 하자 10애iums 10ㄹک 10년 9명이 많고ens악 10ナ BuckLEY 양 엄청 많 trás 준비 천천히 aunque transformation 그것이 아침에 들어가고 제작진 끝 넷 14개 14개 밥 곧나다 너무 아파 음! 일본은 여유있게 먹고 있어 빨리 먹으면 안되더라 항상 여섯개 남았어 여섯개 여섯개 남았어 여섯개 아아 여섯개 남았어 여섯개 남아 맛있네 식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